둘, 셋, 부, 셋!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RM입니다. 실례했습니다. 우선 진심으로 방탄소년단이 2030 세계방람회 홍보대사로 위축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. 저희가 2030 세계방람회가 꼭 2030 부산 세계방람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10월 열리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방람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. 또 비단 방람회 유치뿐 아니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연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방람회, 2030 세계방람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, 셋, 감사합니다.